가산 파노라마하고 가산대가시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.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아주 상급 골프장이랍니다. 견적렛! 그래! 샤! 2. 너무 믿는 듯 안나고 싶은 건 왜일까 나도 사람인가 봐 그 땅 치면 안돼요 대가리도 안 되죠 나이스 마디 나이스 마디 굿샷 나이스 원 고고고고고고 나이스 파 나이스 가산 파노라마는 큰 호수 양쪽으로 물에 대한 공포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즐기면 재미있는 라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기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그 땅에 대해 돈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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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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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여보 씨